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제3자 채권침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6-1082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분양받은 계약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건설회사였는데 건설회사가 폐소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은 보시죠. 니즈몰이라는 부동산 시행업자가 있었습니다. 시행업자가 피고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하죠. 그리고 나서 KB부동산 신탁에다가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됩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신탁자가 분양대금을 받게 됩니다. 분양대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아파트 이전 등도 해주고 그다음에 건설사한테 분양대금에서 떼서 건설 대금, 공사 대금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3억 3천만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분양수익금 관리계좌 인출에 대해서 원고와 니즈몰과 피고, 신탁회사가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인출은 반드시 건설회사인 피고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행사인 니즈몰의 요청에서만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3억 3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하기로 하고 니즈몰이 1억 3천만 원 반환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즈몰이 건설사한테 이거 3억 3천만 원의 분양을 해서 장금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이거 그냥 해제하기로 했고 1억 3천만 원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니 건설사로 동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준 상태에서 시간을 끌다가 2015년 10월부터 2006년 3월 한 7달이 거쳐서 공사대금을 지속적으로 다 가져가서 결국은 분양대금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게 되겠습니다. 결국 원고는 1억 3천만 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건설을 해달라는 상대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뭐 일단은 계약 책임, 불법 행위 책임, 부당이등 여러 가지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재산다 채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 피고가 건설 회사는 자기 공사증을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의를 해줬으면 1억 3천만 원을 원고한테 줬을 텐데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자기 공사증을 다 받아갔는데 이게 부당이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럼 피고한테 소례배당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느냐. 불법 행위라는 건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위법한 행위의 고의과실이 인정돼야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데 위법한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동의를 안 해주는 게 위법한 건가? 그다음에 공사증을 받은 건 위법한 건가? 이게 좀 약간 의문이 있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 될 부분은 판단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그런데 아마도 부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사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상 원인 없이 돈을 가져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를 했는지 기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판단이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그러면 불법 행위 책임이 지느냐 이 문제인데 피고가 자신의 대금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동의를 안 해준 겁니다. 지금 이 계약은 3억 3천만 원을 다 받았는데 1억 3천만 원만 돌려주기로 하고 지금 2억 원은 그냥 원고가 포기한 상태죠. 그런데도 동의를 안 해준 겁니다. 한 7개월 동안. 이유는 자기 거 먼저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지점을 제적하고 있냐면 피고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자기 것만 먼저 받으려고 동의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거 우선 받아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1억 3천만 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고로 이거는 제3자. 즉 원고의 채권을 제3자인 피고 건설 회사가 침해한 거다라고 해서 제3자 채권 침해가 인정한 겁니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데 제3자 채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 사건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좀 특이하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대금 신탁대학에서는 시공사의 우선 수익 조항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대금이 먼저 들어오면 시공사를 먼저 주는 분양 우선 수익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건설자는 우선으로 받아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제3자 채권 침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수익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건설 회사가 먼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대법이 판결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변호사가 제3자 채권 침해라는 잘 인정되지 않는 법리를 주장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잘한 거죠. 이 사건은.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법리에 도전할 필요가 있고 그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승소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두 가지죠. 제3자 채권 침해가 인정된 희귀한 사례라는 거고 변호사가 법리를 끝까지 주장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